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인터넷 훼손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고 컴퓨터 문제였습니다. 블루 스크린 떴어요. 유튜브에서 딜레이가 심해질 경우 나갔다가 다시 재입장을 해주시면 딜레이가 사라집니다.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 탕수육을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 블루 스크린 떴어요. 뭐라그랜가 방송 시작한지 한 1,20분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방송이 블루 스크린이 떠서 다시 켰습니다. 난 역시 찍먹파야 이거 부먹인데 맛있지 근데 이 소스가 안 묻은 지금은 이제 반부반찍이라는 스킬을 쓰고 있는데 반은 안 부어놓고 반은 부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소스가 안 묻은 부분을 소스를 찍어 먹는거지 이렇게 음 역시 소스가 약간 새콤한 맛이 살아있고 음 음 아 꾸미님 고마워요 아니요 다 지방으로 가는데요 소프님 방송가서 어 노가리 까면서 이렇게 술 많이 먹고 했었거든 벤츠님은 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벤츠는 이제 BGE 시절에 내가 벤츠 방송 한 번 가서 인사 한 번 하고 음 벤츠가 와서 벤츠님이 오셔서 한 번 인사하시고 그게 다예요 매일 한 번 주고받고 쪽지 한 번 주고받고 그건 일 때문에 음 음 음 음 음 아 저 푸란님이랑 친해요 음 푸란님이랑 교류가 따로 없었어요 이렇게 쪽지 한 번 주고받은 정도였는데 푸란님이 엊그저께인가 생방송 와주셔갖고 푸른님 방송 잘 보고 있다고 10만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00만 유튜버가 어 음 영광이었죠 에봉님 제가 더 좋아합니다 에봉님 성격 좋으시잖아 네 저는 박병진 용사님이랑 친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팬이기 때문에 근데 용사님이랑 저랑 아직 어 뭔가 딱히 교류가 없어서 친하다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찌양님은 방송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겸님은 하늘같이 우러러 보고 있고요 예 아 구도쉘리님이 거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그냥 패러디만 했어요 진짜 좀 이 친분이 있겠다 먹방 비제이들을 얘기를 해주세요 자꾸 철굽네 보겸님이네 그런 분들 그분들이 저를 왜 알아야 돼요 나는 알고 싶어도 먹는 놈이 많아도 하면서 입맛이 없어 입맛이 음 부모님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었나요 어우 그럼요 내가 뭐라고 선미님 그럼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존감 자신감이라는 거와 자존감은 다르잖아요 늘 자신은 갖고 살아요 늘 자신감에 넘쳐 있긴 해요 약간 좀 불편해요 나는 그런 내 성격이 근데 내 자존감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가 겉은 야 이길 수 있어 겉은 가질 수 있어 겉은 해낼 수 있어 이건데 속으론 기준을 생각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20대 때는 없었어요 그 부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이 바닥에서 프로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항상 부족해 있고 내가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을 때 상대의 말에 논리적으로 대답을 못 해줬을 때 그럴 때 약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아 난 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인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내 진짜 일을 찾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옛날에 내가 했던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중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업이 일들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내 자신감으로만 밀어붙이면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늘 늘 성공시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솔직히 30대 들어서는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인 거 같아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늘 나보다 잘되는 사람들을 멀칠감치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고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죠 먹방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말했잖아요 나 죽을 때 장례식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스트림을 할 거라고 가끔 그래 맵고 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름진 음식 다 없는데 먹방하는 70% 이상이 대부분 요리를 해서 먹고 쿠킹 방송이고 좋은 재료 건강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개근 들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당수치, 혈압수치, 고지혈증 전부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내 일이니까 내 건강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아니하시게끔 그러게 하겠습니다 짜떡 이 짜떡 맛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네 짜떡이가 대맛이 있는데 대맛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짜장면에 집착을 하세요 여러분 떡장면에 일부러 이렇게 불린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봤어요 떡장면 이번 짱은 떡장면으로 떡장면으로 짜장 핫도그 뱅뱅 뿌른 짜장 맛있네 짜장면이 많이 뿌리면 불리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불리면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칼 traps 칼 칼 칼 팡수는 좀 아쉬운게 식으면 식을수록 냄새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사 후에 뵙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